전하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어허 유생들까지 저리 나섰으니 유생들의 뜻이 들리지 않으니 전하께서는 오늘쯤에 좋은 비답을 내리실게입니다 전하 유생들의 뜻이 정여 위로하단 말인가 도승진은 받아 적으라 내 너희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았노라 어명이오 백골탄이다 싸그리 조정 그랬다 죽은이도 놀라 벌떡 일어나게 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 백골탄 왕명에 따라 시위를 진압하던 별똥 무대로 팔도백꽃의 고울에서 건장한 청년을 뽑았다 하여 백골탄이라 불렀다고 실록은 전한다 쩜쩜쩜 설마 이렇진 않았겠죠 어탐카 57화 비답이었습니다 고맙명